Last night, I dreamt with a kid. Pepper gave me a very good glance. So you woke up and thought that we were expecting. Pepper wasn't sure if Tony was serious or just were lighting a dream.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마블 덕후예요. MCU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기도 하고 반복해서 보는데요. 이제는 아주 반갑게도 원서로도 어벤져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국내 최초 어벤져스 원서를 공식 출간이 되기도 전에 지난달에 받아서 읽었습니다. 허, 너쿠라 다행이야. 이렇게 3권이에요. 되게 예쁘죠? 엔드게임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영화로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영화가 원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영어로 읽으셔도 이해가 쉬워서 술술 읽혀요. 게다가 우리가 이미 영화를 봤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영화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지루할 틈에 전혀 없이 읽게 되더라고요. 어벤져스 1편을 읽기 시작하면 인피니티 워까지 읽게 될걸요? 나처럼? 마블 영화가 소설로는 최초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읽으셔도 굉장히 재밌어요. 영어를 읽든 한국어를 읽든 주인공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소설이 되어서 우리가 영자막이나 영어 스크립트로만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끊어짐이 전혀 없고요. 그냥 진짜 소설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는 원서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원서랑 영어 기사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히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어 기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드렸죠. 그렇게 영어를 읽으면서 인풋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원서들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해리포터 덕후들이 해리포터 원서를 읽듯이 이제 우리 마블 덕후들도 어벤져스 원서 읽으면 돼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공부 방법하고 일반적인 원서 공부 방법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초급, 초중급 학습자분들을 위한 읽기 방법이 또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설명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벤트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짧게 책 구성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원서하고 워크북하고 한 세트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워크북은 단어집이에요. 근데 이게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문장도 짚고 가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어를 이렇게 보다 보시면 내가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Your optimism is misplaced, Asgardian. Your optimism, 너의 낙관주의가 낙관론은 is misplaced. 잘못 놓여졌어. 응? 이런 것들. 사실 이 뜻이 너의 희망은 헛된 일이야 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놓은 파트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워크북을 먼저 훑어보신 다음에 원서를 읽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이 워크북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읽는 그 해당 챕터에 단어를 한 두어 차례 훑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익숙해져서 원서를 읽을 때 조금 더 수월해요. 이 원서는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원서를 읽을 때 이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영어 원서랑 번역서 같이 놓고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 제가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한쪽이 영어, 한쪽이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번역 연습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장 연습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곧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서를 읽을 때 사실 단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요. 검색하다 보면 자꾸 흐름이 깨져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읽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초급, 초중급 학습자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단어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마시고 워크북을 먼저 읽으세요. 워크북을 통해서 단어에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어에 익숙해지게 여러 번 좀 훑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원서를 읽으실 때 영어를 먼저 읽으시는 게 아니고요. 한국어 버전을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한국어를 먼저 읽고 내용을 다 숙지한 다음에 영어를 읽게 되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맞닥뜨려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장애물이 나타나서 삐걱삐걱 되는 것보다는 그냥 쭉쭉쭉쭉 빠르게 원서 한 권을 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초급, 초중급 학습자분들한테는 한 권을 끝내고 나시면 성취감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권을 끝내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을 거예요. 중급 이상 학습자분들은 원래 원서 읽으시는 것처럼 그냥 단어, 표현, 문장 구조를 공부해서 번역은 그냥 해석으로만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추천하는 방법은 역번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역으로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든 문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보셨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언젠가 써먹겠다 싶은 거 있죠. 그리고 이거 참 쓸모있는 표현이다 싶은 것 위주로 역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회화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대화문 위주로 역번역 하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와칸다를 세상에 개방한다고 하셨을 때 이런 일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무엇뭇 했을 때 무엇뭇을 기대하지 않았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쓸모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뭇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저는 expect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이걸 약간 정형화된 표현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I didn't expect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걸 보고 I didn't expect that you would do this. 이것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When you said you opened Wakanda to the world. 와칸다를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원서에서는 When you said we were going to open Wakanda to the world. This is not what I expected. 일단 저는 항상 I didn't expect that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앞에다가 쭉 먼저 얘기를 하고 This is not what I expected. 알았던 건데도 실제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When you said you opened Wakanda to the world. 그 원서에서는 When you said we were going to open Wakanda. We were going to.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be going to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이기 때문에 be 동사를 were로 사용을 한 거죠. 저는 이 시제를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you opened Wakanda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역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이상 학습자분들은 역번역 즉 번역을 보고 영어로 영작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영어 회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길버 출판사에서 1인 1권 랜덤으로 총 10분께 책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벤져스를 왜 읽고 싶은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아래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